한글자막 by 한효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과 홈스쿨링의 비교를 통한 우리 교육의 문제점 분석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비교 교육학의 여러 가지 이론적인 또 방법적인 측면에 대한 공부를 해왔고 또 핀란드 교육과 우리나라 교육을 학교를 중심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국내로 와서 핀란드와의 국제 비교를 통해서 얻은 많은 우리의 지식이라든지 우리의 문제의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 교육 내부로 가져와서 우리 학교 교육과 홈스쿨링을 비교하는 그런 공부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저하고 같이 우리 홈스쿨링을 만나다 이 책을 읽었고 또 여러분들이 일종의 독후감 제 표현으로는 읽고서라는 것을 써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은 홈스쿨링에 대해서 많은 생각 그리고 또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홈스쿨링을 보면서 학교 교육과의 비교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마 이렇게 비교를 할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과 홈스쿨링 비교도 있겠지만 외국에서는 학교 교육과 홈스쿨링이 어떤 관계를 갖는지 아마 여러분들도 미국의 홈스쿨링 또는 독일의 홈스쿨링, 일본의 홈스쿨링 이런 데 대한 공부를 이미 좀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학교 교육과 홈스쿨링의 차에 대해서 오늘은 같이 여러 가지 점들을 좀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책을 읽기 전에 비교 교육과 수업에서 홈스쿨링에 대한 공부를 하기 전에도 여러분들은 홈스쿨링에 대한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였던가? 그리고 홈스쿨링을 만나다 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좀 더 이제 홈스쿨링의 실상이라 그럴까요? 현실이라 그럴까? 또 홈스쿨러들, 홈스쿨링을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이름이죠. 홈스쿨러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학교에 대한, 또 아이들의 삶에 대한, 우리 사회에 대한 그런 많은 생각들을 이미 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평소에 알고 있던, 생각하고 있던 홈스쿨링과 책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홈스쿨링이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는 책을 읽으면서 이런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은지, 17번 은지. 저는 이제 기존의 홈스쿨링이라고 하면 학교에서 적응을 하지 못했던 아이들, 예를 들어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학교에서 도저히 케어를 해줄 수 없거나 혹은 성격적으로 아이들과 어울릴 수 없고, 혹은 언나가가지고 학교라는 공간은 조금 더 집단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을 쏟기에 아직은 좀 환경적인 여건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홈스쿨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홈스쿨링이 굉장히 자발적으로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아이가 겪어야 할 교육은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통해서 홈스쿨링이 자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그 사실이 되게 신기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읽고서도 썼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가 느꼈던 가장 큰 기존의 생각과의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은지가 말하듯이 우리 이제 홈스쿨링을 하는 사람들은 학교의 실패자 또는 학교의 희생양, 학교로 인해서 부정적인 경험을 하거나 또 학교에 부적응하거나 하여튼 문제가 있는 사람들로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좀 더 나은 교육을 찾기 위해서 자발적이고 주도적이고 주체적으로 오히려 길을 찾다가 그 길을 찾는 길목에서 홈스쿨링을 만나고 그래서 홈스쿨링을 하게 되는 그런 점을 새롭게 알게 됐다. 좋은 이야기 같습니다. 또 다른 우리 거부, 형윤이. 네, 저는 은지와 정반대의 생각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TV를 우연히 보다가 거기에서 공부를 엄청 잘하는 학생이었는데 학교 교육 과정이 자기 수준에 맞지 않아서 이제 집으로 와서 부모님과 함께 영어든 수학이든 더 높은 수준의 공부를 하는 학생이 그런 홈스쿨링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학생들이 홈스쿨링을 하면서 백수 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고 공부를 하루 종일 안 하고 역사 기행 탐방이나 이런 걸 가는 걸 보면서 홈스쿨링이 꼭 공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하는 공부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ETL에 낭만에 대해서 글을 올린 사람이 있었죠? 누가 올렸더라? 여진이가 올리고 많은 학우들이 거기에 대해서 답글을 달았는데 하루 종일 24시간 공부 안 하고 사는 삶 그거 꼭 좀 해보고 싶었을 텐데 아무튼 우리가 백수라고 표현한 그런 삶이 어떻게 보면 홈스쿨링 하는 아이들에게는 그쳐가야 될 중요한 어떤 과정인 것 같아요. 어떤 아이들도 홈스쿨링 하면서 이제 참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정해져 있지 않은 어떤 황야에서 자기의 길을 찾는 어떤 그런 백수 그런 경험이 좋습니다. 아까 우열이가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 그 한 청소년 대상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한 홈스쿨러를 멘티로서 맞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당시 나이가 15살이었는데 같은 조회에 있던 고등학생들보다 훨씬 더 지식도 많고 그다음에 사회과학적인 관심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 그리고 그 친구는 15살이었는데 그 해가 끝나고 고등학교에 진학한다고 했었거든요. 전 그래서 홈스쿨링에 대한 생각이 그때는 뭐였냐면 굉장히 그 자식에 대한 욕심이 많은 부모가 약간 선행학습을 통해서 빠른 진학을 시키는 그래서 입시에 대한 어떤 조금 더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부 방법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학생과 가족 전체 삶이 걸린 어떤 굉장히 큰 도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그 학부모도 어쨌든 굉장히 큰 도전을 했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다른 친구하고 또 이야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한스케오르그 가다머란 학자가 해석학적 순환 내가 지난 수업에도 한번 언급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해석학적 순환 이걸 다르게 표현을 하면 이해의 발전 이해가 점점 깊어져 가는 또 이해가 달라져 가는 그런 과정을 사실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각자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의 환경에서 자기의 영향을 받아온 그 맥락 속에서 세상을 또 자기의 삶을 해석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 해석이 선형적으로 단선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이 그렇잖아요. 일상이 반복되죠. 오늘 아침 내일 아침 모레 아침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데 그것이 반복되지만 질 드레즈가 말하는 반복 중에도 똑같이 반복되는 것을 헐벗은 반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헐벗은 반복이 아니라 차이가 있는 반복 그렇죠? 어제와 오늘이 차이가 있는 그런데 그 차이가 어떤 차이인가 상당히 우리가 각자가 성찰해 봐야 될 문제겠지만 그랬을 때 해석적 순환 또는 해석학적 순환 학이란 이름이 붙어서 약간 좀 난해한 개념처럼 들릴 수 있는데 사실은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이해를 할 때 선이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이해 없이 무엇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새로운 예를 들면 우리가 홈스쿨링을 새롭게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할 때 이미 내 속에 있는 홈스쿨링에 대한 이해가 어떤 것이었는지 그래서 또 새로운 자료 새로운 정보 새로운 책 또는 새로운 만남 이런 걸 통해서 내 이해가 어떻게 변화하고 또 어떻게 깊어지고 하는지 그런 우리 학습의 양상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선이해가 여러 가지 중간중간에 많은 체험들을 통해서 새로운 이해로 나아가는 거죠. 홈스쿨링을 만나다 라는 현장 연구죠. 실제 많은 홈스쿨러들을 이렇게 만나서 그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 사람들의 교육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된 그런 여러분은 이제 간접 체험이죠. 이제 간접 체험을 통해서 이해가 어떻게 달라지게 됐는가 하는 걸 좀 생각을 해보기 바라고 그리고 이어서 홈스쿨링을 사람들은 왜 선택하게 되는가 우리가 책에서 접한 연구에서 접한 실제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 홈스쿨링을 한 적이 있는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서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홈스쿨링을 생각한 적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누군가 은지 16번 은지 저는 고등학교 때 입시 준비를 하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 억압되고 강압적인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나서 내가 좀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는 항상 주어진 교육 과정에 의해서 주어진 공부만 하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예컨대 내가 읽고 싶은 책이 있는데 다른 수업시간이 찾아오면 그 책을 덮어야 하잖아요. 그런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약간 반항적인 생각에서 그래서 평소에는 이제 공부 잘하는 모범생이었다가 가끔 그런 생각이 튀어나오면 아 학교를 벗어나서 집에서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주체적으로 계획하면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포기하게 된 이유는 그 생각을 버리게 된 이유는 일단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뭔가 나의 삶을 내가 어떤 교육을 받을지 내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계획을 해 본 적도 없고 그런 계획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도 없었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하게 되면 집에서 이제 만약에 제가 잘못된 계획을 짜더라도 어느 누가 보상해 줄 수도 없고 제 인생을 제가 이제 불안 속에 내던지는 그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안감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그냥 정해진 교육과정 안에서 그냥 충실하게 공부를 하면서 사회에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고쳐먹고 다시 입시 스트레스 속으로 들어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흔지가 좋은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남들이 가는 길 정상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가는 길을 가면 문제가 없지만 소수들이 선택하는 우열의 표현을 대단히 모험적인 도전적인 그런 일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죠. 근데 서두키 교수가 이 책에서 그런 표현을 쓴 게 있는데 사회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해서 사회를 유지하려고 한다. 자본주의는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서 오히려 자본주의를 유지한다. 상당히 흥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실체는 누가 과연 그런 일을 하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우리가 사회의 어떤 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언지 경우에도 뭔가 다른 대안을 찾고 싶었지만 그 대안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또 그 대안이 정말 보장된 뭔가 확실한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거죠. 근데 이제 모험이라든지 도전이라든지 새로운 발견이라든지 창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너무 안주하지 않는 데서 사실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르죠. 아까 누가 또 손을 들었던데 중희 제가 홈스쿨링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제가 근처에 제 주변에서 홈스쿨링을 실제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제 저희 아버님의 지인분이 한때 노동 운동을 하셨고 이제 귀농을 하셔서 자식을 홈스쿨링을 하시는 그런 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저도 당연히 학교 교육에 이제 너무 익숙해 있는 사람인지라 학교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했는데 이제 대화가 안 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도 저도 항상 뭐 학교 교육에 가끔은 갑갑함을 느끼곤 했지만 실제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이제 홈스쿨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이제 저도 학생이었고 이렇게 이제 파고들어서 보지 않으면 홈스쿨링이 어떤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전혀 이제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막연히 어떤 학교를 떠난다 라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홈스쿨링이 어떤 체제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그때 아 그때 했던 생각들은 되게 얕았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네. 좋은 반성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두렵고 잘 모르기 때문에 불안했는데 이미 그 길을 앞서 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지금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걸 보면서 무조건 막연한 불안만 가질 건 아니구나. 물론 지금 제 이야기가 학교 교육을 부정하고 모두들 홈스쿨링으로 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이제 차차 살펴보겠지만 학교 교육과 홈스쿨링을 좀 더 우리가 비교 교육의 원리인 공정성을 가지고 이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의 초점을 홈스쿨링에 맞출 때 이전에 잘 몰랐던 이제 홈스쿨링의 실상이라 그럴까요. 그런 걸 조금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생각은 어때요. 나는 잘 몰랐고 또 우리 부모님들도 나에게 어떤 그런 환경을 잘 조성해 주지 않아서 나는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서 이렇게 참 서울대학교까지 오게 됐지만 만약에 우리 아이가 학교에 부정을 하거나 우리 아이에게 정말로 필요한 교육이 이게 아니다 싶을 때 내 자녀를 위해서는 홈스쿨링을 할 생각이 있는가. 어때요. 네. 오열이. 사실 저희는 아직 그 자녀를 낳아 보지 않아서 굉장히 막연한데 아 그건 가정법입니다. 네. 일단 그 교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일단 좀 궁금합니다. 역공입니다. 홈스쿨링을 만나다 책에 제 추천사가 앞에 있습니다. 거기에 내 고백이 사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선 홈스쿨링에 대해서 우리 세대의 경우에 잘 몰랐습니다. 내 자신의 학창 시절에 홈스쿨링에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주위에 그걸 하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에 대해서 학교에 대해서 공부를 쭉 하는 동안에도 그 쟁점이 등장을 잘 안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미 우리 아이들은 다 커버렸고 저 자신도 그런 문제의식이 깊지 않았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잘 해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냥 생각해 주시고 다시 여러분들에게 네. 형윤이.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경험담이 많이 나오잖아요. 체험담이. 거기에서 어머니 아버지들의 이야기도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 것 같아요.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이 있었는데요. 그 부모님들 이야기 중에 공부의 의도와 자연스러움 사이에서 중용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네. 저는 이제 계속 학교 교육을 받아왔던 사람이고 제 자녀를 만약 홈스쿨링을 한다고 하면 저도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자꾸 압박을 줄 텐데 그렇다면 학생이 이제 학교에서 받은 억압을 벗어나서 집으로 홈스쿨링을 하러 온 건데 결국엔 부모의 압박이 개입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의 어려움 때문에 저는 자녀를 홈스쿨링을 못 시킬 것 같아요. 네. 아까 은지 같은 경우에도 모범생이긴 했지만 정말 이게 제대로 된 교육인가 이런 고뇌 뭔가 이렇게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려고 했지만 은지가 만약에 집으로 갔을 때 너 왜 집에 왔니? 네. 이제 부모에게 짐이 증가되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 넌 홈스쿨링 해보고 싶어 하는지 몰라도 엄마 아빠는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어. 어떻게 그렇잖아요. 학교에 맡기고 학교를 비난하고 학교의 문제점을 성토할 때 하고 막상 그 짐을 자기가 고스란히 떠맡게 됐을 때 정말 실제적으로 어떤 방법이 좋은지 뭐라 하자면 부모 자신이 전환되지 않으면 홈스쿨링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냥 다소 막연하게 특히 초창기에 사람들이 그렇겠죠. 앞에 앞서 간 사람들 길을 잘 모르니까 덥석하긴 했는데 우리 이 책을 통해서 홈스쿨링을 한 숱한 가정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부모들의 갈등 부모들의 고통 또 부모들의 그 고통 속에서의 새로운 체험 전환 있죠. 홈스쿨링은 아이의 교육을 위한 선택이기도 하겠지만 그냥 홈이기 때문에 부모 자신의 교육에 대한 선택 또는 아주 어떻게 보면 급진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그런 도전이죠.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난 홈스쿨러들은 어떻게 해서 그걸 선택할 수 있게 됐을까 그 갈등에는 어떤 유형에 따른 차이 같은 것이 여러분들 혹시 눈에 들어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누가 좀 이야기할 사람 있어요? 어, 은지가 좀 그 유형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일곱 가지 사례가 나오면서 근데 그 일곱 가지 사례들 중에서 제가 특히 인상적이었던 거는 일단 종교적인 그런 믿음에서 학교를 벗어나서 가정으로 돌아오는데 요새비의 경우에 요한이 요새비 요한이 요새비 요한이 요새비의 가정이 되게 독특하게 느껴졌는데요. 어, 학교에 그런 가르치는 교과 과정이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 종교의 그 기독교적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같이 추구하는 가치는 이런 것이고 그런 것들이 학교에서 가르쳐질 수 없으니까 집으로 이동하는 그러니까 학교 체제에 저항하는 건 아닌데 다른 생각 가치관이 있어서 그런 교육 철학에 따라서 이동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느껴졌고요. 그리고 또 슬기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슬기가 독특하고 교육적인 요구 뭐 자기가 원하는 게 학교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원하는 슬기가 영화 만들어서 예정 영상 영상 쪽으로 간 아이죠. 네.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진학을 한 아인데 그런 자신의 독특한 교육적인 요구를 처음에는 학교 안에서 발견을 못하다가 나중에 집으로 와서 부모님과 여러 가지 체험도 해보고 갈등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주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고 또 여러 가지 행사 같은 것들에 참여도 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꿈을 찾아 나가는 모습 그런 걸 보면서 학교 교육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을 집에서 주체적으로 찾기도 하는구나 이러면서 그 부모님들 여기에서는 이제 부모님들의 교육적인 철학이라기 보다는 학생 스스로의 그런 요구나 필요에 의해서 또 홈스쿨링을 선택한 경우가 있어서 이런 점들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대단히 중요한 유형별 차이 이게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것이 부모가 주도해서 아이를 홈스쿨링 할래? 하자 하는 경우와 아이가 주도해서 제가 나누어 준 표에도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아이가 주도해서 엄마 나 학교 못 가겠어요. 왜 학교를 계속 다녀야 하죠? 난 홈스쿨링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그 유형 차이는 실제 진행 과정에서나 나중에 아이들의 진로에서도 참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이런 비교입니다. 지금 핀란드와 한국 교육과의 국제 비교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내 문제로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 홈스쿨링의 비교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홈스쿨링 안에서도 가정마다 홈스쿨러들마다 서로 많이 다르죠. 여러 가지 동기도 다르고 또 겪게 되는 체험도 다르고 그 결과도 다르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비교 교육학적인 눈으로 계속 비교를 좀 해 보기 바랍니다. 은지가 앞서 이야기했던 그 문제는 같이 좀 생각해 볼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종교가 무엇이든 간에 종교 때문에 학교를 어떤 학교를 선택하거나 어떤 학교를 배제하거나 그런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을 예를 들면 홈스쿨링이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이 미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그 종교형 홈스쿨러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펀드멘탈리스트라 그래서 기독교를 그 원리 정말로 근본주의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볼 때 학교는 우리 아이들을 타락시키는 아이들에게 신앙심 종교적인 삶을 뺏어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서 차라리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종교생활 속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자. 그래서 시작된 것도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상당히 자발적이고 자기추도적인 선택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